부울경을 1시간대 생활건으로 묻기 위한 울산, 양산, 부산 광역철도건설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5월 예정이었던 예타 결과 발표가 늦어지면서 울산시 등 해당 지자체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울경 광역교통망의 한축인 울산, 양산, 부산 광역철도건설 사업의 추진속도가 더뎌지면서 울산 등 해당 지자체가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울산, 양산, 부산을 하나로 연결하는 광역철도 사업은 부산 노포에서 양산, 웅상을 거쳐 울산 KTX역까지 총길이 48.8km로 사업비만 3조 400여억 원에 달합니다. 2030년이 사업 완공 목표입니다. 지난 2021년 8월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 사업에 선정된 이후 지난해 6월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했지만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이 1년 넘게 예타 조사 중입니다. 함께 추진적인 울산, 양산, 김해를 잇는 동남권 순환광역철도와 연계해 동남권 800만 인구를 1시간 생활권으로 묶게 해 울산 등 해당 지역민들이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사업입니다. 노포동까지 연결되게 되면 부산을 연결할 수 있는 광역권까지 할 수 있어서 또 다른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으로서는 울산, 양산, 부산의 광역철도가 꼭 필요합니다. 울산시는 오는 12월 개는 예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예타 조사 결과 발표가 더 미뤄질까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예타와 관련해 지난달 1차 점검회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2차 회의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와 의결까지 절차를 밟아야 하는 등의 시위를 고려하면 연내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예타가 늦어지면서 지자체와 정치권은 대정부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울산시와 부산시 경남도는 광역철도 조기구축을 위한 공동건의물을 중앙정부에 전달했는가 하면 7월에는 울산 남구 울주군 양산지역 국회의원들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와 조속한 착공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 예세를 몰아 이달 4일에는 KTX 울산역 광장에서 해당 지자체가 중심이 돼 예타 통과 촉구대회를 대규모로 가질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무산됐습니다. 울산시는 광역철도 예타가 통상 1년 6개월 정도는 걸릴 수 있는 만큼 긍정적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 지역정치권과 함께 불경광역철도의 조기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부를 설득해 나갈 방침입니다. 제이쉐 뉴스 전우수입니다.